자 이번 시간에 페이지 265페이지 4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주의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을을 우리가 매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매매대금을 다 지급해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게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주의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매수인은 소유권은 없죠. 왜요?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 대신 을은 갑에게 매매계약을 했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는 거죠. 물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왜요? 소유권, 물권이 없으니까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을이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자 우리 판례가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 매수인이 임도 받아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의뢰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런 취지입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면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잖아요. 자 우리 판례 따른다면 매수인이 인도 받아서 요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습니까? 소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 권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해되시죠? 물론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자 이런 상태에서 의뢰이 자신의 권리를 병에게 팔고요. 병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의뢰이 가지고 있는 이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권리를 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 권리지 않는다라고 또 판실했네요. 자 이런 얘기죠. 자 점유를 계속하면 왜 소멸시효 권리지 않느냐? 점유하고 있는 것은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것이 권리 행사라면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뭐이기 때문에? 권리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권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전히 갑이 법적인 뭐죠? 소유자인 거죠. 이때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의리나 또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다. 뭐죠? 신의칙상 인정되는 금 반환의 원칙이죠. 자 갑 스스로가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스스로 인도를 해 준 후에 이제 와서 자신이 법적인 소유자인 이유로 양수인이나 전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자 넘겨보죠. 266페이지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판례들이 나와 있고요. 대표유지가 나옵니다. 자 대표유지 풀어보죠. 등기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자 중간 생략 등기가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위법한 거죠. 다만 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그 부동산 등기의 특별 조치법이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그 등기가 유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법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적법한 등기 원인이 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종종 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효하지 못한다. 맞아요. 이거 좀 따로 기억해 두시는데 무효인 등기를 유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무효인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유효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권리 관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바뀐 거죠.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맞는 질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자 모든 등기는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라더라도 나중에 전세권 기간이 시작하게 되면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고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X고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순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등기라고 하고 모두 생략등기 유효하죠.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중간 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유행을 거절할 수 있다. 맞죠. 중간 생략등기에 대한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이전등기를 거절할 수 있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네요. 자, 제육절입니다. 임목등기와 명인 방법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우리가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우리가 공시방법이라고 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동산에 관해서는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밭에다가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가 이제 다 자라서 성숙하게 되니까 의리라는 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배추밭에 배추를 전체를 팔래요. 우리가 밭대기라고 하죠. 매매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갑이 농민인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로 넘어가려면 매매, 법률행에 의한 물권변동이니까 부동산은 등기를 해줘야 되고 동산은 점유를 이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인가요? 동산인가요? 부동산이죠. 왜요? 배추밭에 배추추는 토지의 정착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인 거예요. 아직은 수확기가 안 됐다고 가져가자는 말이죠. 그러면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배추밭에 배추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팔래는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공시방법으로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나머지 개념입니다.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공시방법 등기와 점유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대외적으로 누가 권리자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뭐 편말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에디블루는 걸 수도 있고 현수만 걸 수도 있고 아무튼 대외적으로 이 배추밭의 배추가 의뢰소임을 보여주는 거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방법을 하게 되면 배추밭의 배추의 소유권이 토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갑에서 울러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배추밭의 배추는 편말 같은 거 이 명인방법으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그렇게 거래하고 싶은 것이 배추밭의 배추가 아니라 수목이면 어떡할 것인가. 왜 문제되냐면 명인방법 같은 편말보다 수목이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은 입목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요. 농작물과 달리 수목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수목의 경우에는 전통 중인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으로 토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했다면 이것은 완전한 공시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팻말, 명인방법은 완전한 공시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어요. 뭘 통해서요? 명인방법을 통해서.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이 명인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양도담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건은 다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목의 경우에는 명인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인 거죠. 정리해 볼게요. 자,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두 가지 공시방법을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수목이나 농작물과 같은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할 때 쓰이게 되는 거죠. 특히 수목의 경우는 이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할 수도 있고 명인방법을 통해서 거래할 수가 있는데 등기는 완전한 공시방법이니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반해서 명인방법을 통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뿐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인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 설정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소멸이죠. 1번, 목조물이 멸실되면 물건이 소멸되겠죠. 2번, 소멸시효인데 물건 중에 소멸시효가 걸리는 물건은 뭐죠? 용익물건이죠. 용익물건만 소멸시효가 걸린다. 3번, 물건의 포기. 포기하면 물건이 소멸되겠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물건이 멸실되거나 용익물건이 소멸시효가 걸리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물건이 소멸되지만 물건의 포기는 법률 행위, 단독 행위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말소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건이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0회 페이지에 오시면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오죠. 혼동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실제로 혼동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례 문제는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개념입니다. 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그 두 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불필요한 것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전세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가 임차권이었거든요. 열심히 돈을 벗어 가지고 그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계속해서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일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원칙적 임차권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따라서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사유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다든지 필요하다면 그때는 소멸되지 않겠죠.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수순이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전세권이 소멸되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인 상태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더라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죠. 또 아니면 1순위로 갑 앞으로 전세권이 있고요.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자가 돈을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거든요. 근데 만약에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하게 된다면 을이 순위가 승기 돼가지고 갑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소멸될 갑은 혼동으로 뭐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갑이라고 할게요. 주택 임차권이고요. 주택 임차권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후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사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배당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갑이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을이 받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갑의 주택 임차권이 소멸된다면 갑의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죠. 소멸주의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는 거죠? 소멸되지 않은 거죠.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강허권, 점유권, 강허권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습니다. 강허권이 왜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지 이유는 소유권 할 때 알고 점유권을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지금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점유권이 있고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가 돈 주고 구입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저에게 무엇도 있는 거죠? 소유권도.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제가 이 안경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점유권이 소멸되지는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되지 않아요? 혼동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리한 의미에서 문제를 풀고 끝낼 건데 자, 문제는 어디냐면은 페이지 273페이지 있죠. 이거 교재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나서 문제를 통해서 뭐 하시면 돼요? 연습하시면 돼요. 자, 273페이지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자, 그럼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였습니까? 저당권이었죠. 근데 중복해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 소멸되겠죠? 따라서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죠. 처음 보면 자, A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요. B가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A의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되지는 않아요.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니까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물론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B의 저당권 소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B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저당권에 뭐가 설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B가 2번 저당권을 가졌을 경우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토지의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상권이 있고요. 이 지상권 위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권리가 만약에 한 사람에게 기속이 됐다면 굳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저당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지상권인데 상속으로 뭘 갖게 됐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지상권 혼동으로 소멸돼야 되겠죠? 그런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다시 말하면 지상권 위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승력지 유역지 그걸 모르더라도 자, 지역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지역권 혼동으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소멸이 되어야 되겠죠. 5번, 지역권자가 승력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권을 소멸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만 정리하셔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정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물권법 총론이 끝났고요. 점유권으로 갑니다. 자, 274페이지죠? 자, 점유제도입니다. 자, 이제 다 하시죠.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빌렸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를 우리가 본권이라고 하죠.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2번,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강도짓을 했더라도 남의 물건을 뺏었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점유권을 인정해 주느냐. 강도짓을 한 놈에게. 이유는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화질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린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갑의 카메라를 강도짓을 해서 뺏어갔어요. 그럼 을에게 소유권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점유권도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을에게 이 카메라를 뺏을 수 있다는 논리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을이 카메라를 뺏었대더라 그러면 걔떼같이 달려들겠죠. 또 누가 뺏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죠? 걔떼같이 달려들겠죠. 누가 뺏었어요. 그럼 또 그 사람에게 뭐예요? 걔떼같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이 카메라 하나 때문에 사회가 핵분열하듯이 뭐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놈이 이뻐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서 을에게 인정되는 권리다라는 평화설이 통솔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3번 연역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가입형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적 요소를 포세지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적 요소를 개메레라고 하는데 옛날에 초창기 때는 이런 연역적인 것에서도 시험문의를 냈지만 지금은 내지 않으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다음 우주께 4번 점유권의 의미 또 나와 있죠. 훔쳤든 뺏었든 돈 주고 샀든 빌렸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점유권이고 항상 조심할 곳은 이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이유인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번권과 구별하셔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점유권도 있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번권 소유권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안경을 훔쳤다면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은 있는 거고 정당화시킬 이유인 권리 다시 말하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번권은 없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점유권과 관련돼서 조심할 것은 뭐냐 하면 자꾸 문제를 푸실 때 점유권에 관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에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276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점유의 개념이 나오죠. 또 나옵니다. 사실상 지배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사실상 지배가 뭐냐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데 판례에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건물을 불법으로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을이 여기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을은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갑은 이 토지의 점유자인 을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을이 또다시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병에게 등기는 안 해줬어요. 그럼 병이 뭐죠? 양수이죠. 그럼 병에게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죠. 뭐에 대해서 건물에. 그래도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을이 아니라 병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토지의 점유자에게 하는 거다. 따라서 불법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상관없이 토지를 모하는 사람이 점유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거고요. 건물을 양도했어요. 양도했다면 양수인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거다. 소유권을 취득했는 안 했는 따질 필요 없이 이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점유 설정 의사가 필요하다. 자 점유권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적극적인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만 그 물건이 나에게 있다는 정도의 인식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비로소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277필 우측 상단에 보시면 대표의 제가 있죠. 풀어보죠. 다음 중 본권을 가지지 않으나 점유권을 가지는 자 5번 절체한 자죠. 자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점유권이 있죠. 그렇지만 정당화시킨 위인 뭐 없어요? 본권은 없으니까 답은 5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적혀 드리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이라는 본권이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는 본권이 있고 유치권자는 유치권이라는 본권이 있고 임차권자는 임차권이라는 본권이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3. 점유의 관념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 점유의 관념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 점유의 관념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 점유의 관념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